두 번째 섹션 논리개체 상세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체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개체는 현실 세계의 식별 가능한 대상을 디지털화하기 위해서 추상화하여 표현한 단위다 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의 대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대상을 어떻게 지정할지를 결정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개체 타입에 의해서 여러 개체 생성이 가능하며 각 개체는 서로 독립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독립적이라는 게 서로 별개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개체 타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죠. 개체 명과 개체 속성을 정의해서 명세한 것으로 모든 개체는 개체 타입을 통해서 생성이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개체 타입을 통해서 생성이 된 걸 개체 인스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정 개체 타입에 의해서 생성된 개체만을 호칭할 때 사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아래쪽의 이미지를 기준으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개체 타입은 붕어빵 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붕어빵 틀을 먹는 건 아니죠. 붕어빵 틀을 통해서 생성된 붕어빵을 우리는 먹는 거죠. 이때 붕어빵 틀이 개체 타입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붕어빵을 개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붕어빵 말고도 개체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이 붕어빵만 지칭하는 걸 붕어빵 인스턴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붕어빵 틀에서 나온 개체들만 별도로 이야기하고 싶을 때 붕어빵 인스턴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이해 되시겠죠? 그래서 인스턴스는 항상 앞에 인스턴스화된, 개체화된 아이들이 어디 출신인지를 꼭 명시를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체 타입 정의 시에 고려사항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포인트는 실제 업무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약어를 하는 것도 물론 나쁘지 않지만, 업무의 효율성을 가장 중요시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은 속성입니다. 개체의 정보를 나타내는, 개체의 성격을 나타내는 요소고요. 개체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이 속성은 나열하는데 순서가 별도로 있는 건 아니에요. 속성에 따라서 기본, 설계, 파생 속성으로 나뉜다고 되어 있는데, 기본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업무 분석을 통해서 정의된 걸 이야기하는 거고, 설계 속성은 새로 만들거나 기존 데이터를 변형해서 정의한 것들을 설계 속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파생은 설계랑 약간 달라요. 다른 속성에 영향을 받아서 정의된 속성이라고 이야기하죠. 두 가지, 설계와 파생을 서로 구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 기본 속성 같은 경우에 학생이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다고 하면 학생명 정도가 있겠죠. 학생명 또는 학생의 나이 이런 것들이 기본 속성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설계 속성 같은 경우에는 학번 같은 게 될 수 있어요. 학번을 새로 만든 거죠. 이런 것들을 설계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예를 들어 파생 속성 같은 경우에는 학생의 점수가 있을 때, 예를 들어 97점이다. 그러면 등급이라는 속성이 있을 수 있죠. 이 등급은 이 점수에 의해서 A인지 B인지 결정이 되잖아요. 이렇게 기존에 있던 데이터의 영향을 받아서 데이터가 지정되는 걸 파생 속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속성의 개체 구성 방식에 따라서 기본키 속성, 외래키 속성, 일반 속성 이렇게 나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만 보면 기본키 속성은 개체를 식별할 수 있는 속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키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이 기본키는 개체를 식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 외래키는 다른 개체에 기본키를 참조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개체와 관계를 가진다. 관계를 형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속성을 정의하거나 도출할 때 고려사항도 좀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포인트는 제가 체크를 해놨어요. 원시 속성, 원래 있던 속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거할 경우에는 다시 불러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제거하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점수 속성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등급은 삭제를 하더라도 점수 속성이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생성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점수 속성 같은 경우에는 없어졌을 경우에 이 점수가 원래 몇 점이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재현이 불가능하므로 속성은 제거하지 않는 게 좋다. 원시 속성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당연한 이야기예요. 여기 아래 보시면 또 실제 업무에 사용되는 이름으로 정의를 해야 된다. 이런 거 써 있죠. 이 정도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관계 스키마입니다. 현실 개체를 디지털 세계에 표현하기 위해서 도출된 속성들의 논리적인 구조다. 라고 되어 있어요. 도출된 속성 간 관계와 제약사항에 따라서 다수의 릴레이션으로 분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개의 표로 분할을 한 다음에 각각의 표를 특정 속성끼리 연결해서 관계를 형성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키마 변화는 방금 말했던 이 부분이요. 스키마 변화는 아래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적혀 있는데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독립적인 관계성을 가진 속성을 별도로 분리를 하고요. 데이터 중복을 최대한 없게끔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릴레이션을 분리했다고 해서 정보의 손실이 있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다 당연한 소리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식별자의 개념이에요. 식별이란 단어를 앞에서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식별자는 하나의 개체 타입에서 각각의 개체를 서로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결정자로 키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식별자로 지정되면 그 식별자는 변하지 않아야 하며 왜냐하면 데이터를 구분해야 되는 요소이기 때문이에요. 주식별자는 반드시 값이 존재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키의 개념이죠. 넘어가서 계속 볼게요. 식별자는 대표성 여부, 자체 생성 여부, 여러 가지 여부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나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래쪽에 식별자를 굉장히 다양하게 적어놨는데 형광펜으로 칠한 식별자가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로 주식별자와 보조식별자예요. 주식별자는 기본 키와 같은 개념입니다. 이게 아닌 애들을 보조식별자라고 하는 건데 보조식별자는 고유인덱스와 같은 의미라고 되어 있죠. 고유인덱스가 뭔지는 이쪽에 간단하게 적혀 있습니다. 주식별자가 일단은 포인트고요. 다음으로는 내부식별자와 외부식별자인데 내부식별자는 그냥 외부식별자가 아닌 반대 개념이니까 외부식별자가 포인트입니다. 외부식별자는 외래키와 같은 의미라고 되어 있죠. 다음에 단일식별자와 복합식별자 되어 있는데 복합식별자가 포인트예요. 복합식별자는 둘 이상의 속성이 합쳐진 겁니다. 슈퍼키와 같은 의미를 가져요.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원조식별자와 대리식별자가 있습니다. 원조식별자는 원래 있던 식별자고요. 대리식별자가 포인트죠. 새로 만들어서 활용하는 거예요. 인조식별자라고 되어 있죠. 코드나 일련번호 이런 식으로 원래 없던 데이터인데 새로 추가한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대리, 인조식별자라고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체 정의서. 이건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논리적 개체, 속성, 식별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나서 그거를 기록을 해놓는 거죠. 이런 식으로 속성을 결정을 했다.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놓는 거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것들이 들어간다. 간단하게 적어놨으니까요.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암기는 하시면 좋겠지만 문제에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고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위쪽에 있는 부분들은 사실 문제에 자주 나온다기보다는 문제 또는 이론 설명에 필요한 용어를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진짜 개념은 여기서부터 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 모델링. 데이터 모델링이 뭐냐. 현실 세계의 개념적인 기업의 정보 구조를 디지털 세계의 논리적인 데이터 모델로 변환하는 거다. 라고 써 있습니다. 데이터 모델링은 디지털 세계의 데이터를 구조화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실의 정보 구조를 기반으로 실체, 관계, 개체라고 보시면 돼요. 개체, 관계를 통해서 정보 구조를 표현한다고 되어 있어요. 데이터 모델은 두 가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표시 요소가 있고요. 구성 요소가 있어요. 데이터 모델의 구성 요소는 개체, 속성, 관계고요. 데이터 모델을 어떻게 표현할 건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표시 요소는 논리적 구조, 연산, 제약 조건이 있다. 두 가지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구분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일반적인 시스템 개발 절차가 이미지화 되어 있는데 이 이미지를 위쪽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 단계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미지를 보고 부분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이쪽에서 지금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찾아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 오른쪽 부분을 같이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터 모델링의 특징 보겠습니다. 데이터 모델링을 하는 이유에 대한 부분이죠. 연관 조직 정보 요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정확한 이해를 통해서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고요.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하게 되면 서로 오해가 없어지기 때문에 다시 작업을 하든가 그런 부분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비용이 감소 효과가 있고요. 다음에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결성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지고 보면 의사소통 요구 한 단어가 모든 의미를 포괄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 정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모델링의 세분화죠. 개념 데이터 모델링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논리, 물리 이 정도 순위거든요. 개념 데이터 모델링, 상위 수준의 모델로 데이터 모델의 골격을 설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엔티티 타입이나 개체 타입이죠. 기본 속성, 관계, 업무 기능 등 이런 것들을 포함시키는데 모두가 아니라 주요한 것들만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그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요 엔티티 타입 간의 관계를 파악해서 업무 규칙을 정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요 업무에요. 포인트는 주요죠. 주요. 개념 데이터 모델링의 특징, 특정 DBMS로부터 독립적인 표현이 가능한 ER 모델을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면 개념이라는 것은 생각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걸 정리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할지에 대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DBMS는 이렇게 저장할 수가 없지 이런 부분을 고민할 게 아닌 거죠. 그래서 학생 정보를 저장해야겠다. 이 정도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학생 정보의 디테일한 부분은 조금 더 하위 수준의 모델에서 진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념 다음이 논리예요. 논리 데이터 모델링 개념 모델을 기초로 해서 업무 영역의 업무 데이터 및 규칙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요가 아니라 모든 업무 영역에 대한 업무형 개체, 속성, 관계, 프로세스 등을 포함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논리 데이터 모델과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 데이터 모델은 같은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써 있고요. 표현 방법에 따라서 관계형, 계층적, 네트워크형 데이터 모델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유형 공부할 때도 맨 처음에 계층, 네트워크, 관계형이었죠. 이게 H였고요. 이게 N이었고 관계가 R이었어요. 그래서 HDBMS, NDBMS, RDBMS 이런 식으로 같이 공부를 했죠. 그러니까 그 데이터베이스 그런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런 형태의 데이터 모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논리 데이터 모델링 기법. 개념 데이터 모델의 개념적 구조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논리적 구조로 바꾸는 작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논리 데이터 모델링 특징이 나와 있는데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집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요구사항 변경에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미 여러 가지 단계를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가 있는데 이 결과에서 요구사항이 하나 빠졌어요. 그러면 그 작업을 다시 해야 되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정 시스템의 성능 및 제약사항으로부터 독립적이다. 아직은 논리라는 개념이 구체화를 하는 건 맞지만 어떤 시스템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독립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업무 데이터를 정규화해서 표현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정규화가 뭔지는 잠시 후에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모델링을 요정도 한다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논리 개체의 관계 정의, 관계가 포인트죠. 데이터 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개체와 개체가 발생을 하고요. 그 개체와 그 개체가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까지 설정을 해줘야 돼요. 천천히 보죠. 관계라는 건 둘 이상의 개체 간의 존재나 행위에 있어서 의미가 있는 연결상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존재라는 것은 정적인 거고요. 행위라는 것은 동적인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개체 간의 관계는 1과 0, 그 다음에 n, m도 있어요. 이거는 다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표현되고요. 적절한 관계는 개체 간 참조 무결성을 보장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1대 1, 1대 0, 1대 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해석이 어렵진 않습니다. 그런데 포인트는 처음이 다 1이라는 거예요. 왜 1인지를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건 rdbms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게 1대 몇이에요. 1대 0, 1대 1, 1대 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가장 적절합니다. 만약에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를 공부한다고 하면 다대다도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그런 걸 실제로 접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공부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관계의 표현의 의미입니다. 시스템에서 개체가 어떻게 관리되느냐에 따라서 관계의 표현이 달라질 수 있다. 관계의 표현은 항상 정해진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아래쪽에 보시면 학생의 시험 성적 관리는 학생 개체와 성적 개체를 1대 다로 연결을 해야 학생별로 다수의 많은 성적 관리가 가능해요. 만약에 1대 1로 연결되어 있으면 학생당 성적 하나만 관리할 수가 있죠. 그 개념이고요. 또 학생의 기본 정보를 사용 빈도나 보안 등을 위해서 복수의 개체로 분할해서 1대 1로 연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령 학생 정보 중에 학생명 또는 연락처, 부모님 성함, 학생의 집주소, 학생의 별도 특이사항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 학생의 이름과 연락처는 자주 조회를 하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부모님 연락처라든지 학생의 집주소는 별로 조회를 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되면 이 두 개를 서로 별도의 테이블로 나눠두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인 정보는 부모님 정보 같은 것들은 나중에 조회를 필요할 때만 할 수 있게끔 하게 되면 훨씬 더 부담이 덜하겠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포인트는 업무의 관계를 파악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다대다 관계의 해소. 관계의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다대다 관계는 어떤 방법으로도 구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대다 관계는 새로운 관계 개체와 업무 규칙을 통해서 1대다 관계로 변경할 수 있어야 돼요. 뭐 결론적으로는 다대다는 안된다. 1대다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이걸 바꾸는 작업이 정규한데요. 다음 시간에 아마 자세하게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관계가 있으니까 이 관계의 종류를 공부를 해야겠죠. 일단 속성관계와 개체관계가 있습니다. 속성들 사이의 관계가 속성관계고요. 그 다음에 개체들 사이의 관계가 개체관계입니다. 이걸 그림으로 제가 아래쪽에 표현을 해놨죠. 점선, 실선이 무조건 이렇게 규칙적인 건 아니고요. 제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무조건 여기에 점선을 쓴다. 그 개념이 아니에요. 학생이라는 개체가 있고요. 성적이라는 개체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이름, 학번, 성별, 또 시험명, 학번, 점수라는 속성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점선으로 표시를 했죠. 이 논들끼리는 속성관계, 그 다음에 학생과 성적 개체 간에는 개체관계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세한 거는 점점점 같이 배우게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첫 번째로 종속관계입니다. 개체와 개체 사이의 주종의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식별관계와 비식별관계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식별관계는 개체의 외래키가 기본키에 포함되는 관계, 그리고 비식별관계는 포함이 되지 않는 관계.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아래쪽에 예시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식별관계, 비식별관계 보이세요? 회색 화살표가 식별이고요. 하늘색 화살표가 비식별입니다. 회색부터 볼까요? 지금 보시면 개인정보와 학생정보, 그 다음에 대여정보가 서로 관계를 이루고 있죠. 그리고 각각의 속성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학생정보가 포인트거든요. 학생정보의 학번이 현재 지금 기본키예요. 이 학번을 가지고 데이터, 서로 학생들을 구분을 한다는 거죠. 자, 이 학번을 개인정보에서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개인정보의 학번은 학생정보의 학번을 가져다가 쓰고 있는 거예요. 개인정보의 학번만 따로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개인정보의 학번은 학생정보의 학번을 가져다 쓰고 있는 웨래키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개인정보만 딱 놓고 봤을 때, 이 개인정보 자체가 학번을 기준으로 데이터가 식별이 되고 있어요. 학번이 기본키가 되고 있죠. 자, 그러면 이거는 개체의 웨래키가, 이 놈이죠. 웨래키가 기본키예요. 기본키와 같죠. 이럴 때는 식별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대여정보라는 개체가 있어요. 대여정보는 학번이 아니라 대여 번호를 가지고 서로를 식별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여정보가 여기서 기본키인데, 웨래키는 이놈이죠. 그러면 기본키에 웨래키가 포함되지 않죠? 이럴 때는 비식별관계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구분을 잘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중복관계가 있네요. 중복관계는 두 개체들 사이에 두 번 이상의 방금 봤던 이 화살표 있죠? 이 화살표가 두 번 가는 거예요. 두 번 이상의 중속관계가 발생하는 관계입니다. 잘 안 그려질 겁니다. 언뜻 구현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없어요. 실제 업무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장만 기억하시면 돼요. 두 번 이상의 중속관계가 발생하는 관계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다음으로 재귀관계입니다. 재귀관계는 특정 개체가 자기 자신을 다시 참조하는 관계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느낌인지 그림을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일단 데이터베이스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주의를 필요로 한다고 되어 있죠. 보겠습니다. 사원정보 개체인데 여기 보시면은 선임사원이라고 있습니다. 선임사원이라는 것은 이 사원의 선배 이런 개념인데 이 사원의 선배도 사원번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원번호를 선임사원 항목에 적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원래 사원정보의 사원번호가 기본키란 말이에요. 그럼 이 값을 그대로 갖다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개체 내에서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갖다 쓰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걸 재귀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호배타적 아크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특정 속성의 조건이나 구분자를 통해서 개체 특성을 분할하는 일반화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나중에 배울 거예요. 배타적 OR관계라고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위 구성 개체들 중에 하나의 개체와 통합되는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의 개체와 통합되는 관계 특성을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교통비와 주차구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원 개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로 통합되는 게 아니라 교통비와 주차구역 중에 하나만 통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비와 사원이 통합되거나 아니면 주차구역과 사원이 통합되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만 돼야 하는 경우죠. 이런 개념을 상호배타적, 가치는 안 돼 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